자 유사성의 나대인 자 이게 스트렝스이잖아요 40세까지 광래아이세 훈련받은 스트렝스 자 왜 유사성의 나대인 이건 잘못한거 같은데 이거는 유사성이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자 포절리티로 봐야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난 복지로 가잖아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네 몇살까지 훈련받았죠 40세까지 훈련받았습니다 40세까지 훈련받았습니다 이게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성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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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66권이고 그중에는 그게 좋겠네요 음 음 음 하하하 하하 출애국기라는게 무슨 뜻인가 아 애국을 출발 나와서 그렇지 이집트를 이집트를 그렇죠 이집트를 노예생활하는 이집트에서 도망치는거죠 이랬잖아요 네 엑소드스라고 되잖아요 엑소드스 그래서 가난 복지로 가자 네 지금이 그 가난 복지가 지금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그렇지 이스라엘 네 요즘 대학생들이 뭐 특허는 창업 창업하는데 네 창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경력 사회생활 경험이 좀 필요하겠죠 네 자 돈도 좀 필요하고 네 영업인맥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 그 다음에 인맥도 필요하잖아요 대인광 네 여러분은 대기업에 왜 들어가나요 대학적으로 대학적으로 하고 왜 대기업 들어가서 이런거 만들려고 하는거에요 대기업 들어가서 네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서 뭐 돈도 벌고 네 경력도 쌓고 직장 동료도 사귀고 영업하면서 또 영업 고객들도 만들게 되죠 네 이런거 하고 나서 창업하는거에요 네 네 자 2,4번까지 했죠 네 네 안녕하세요 rail 여러분 alternative